오늘 말씀 보겠는데요 지난 25일 밤 수요일입니다 모경실에 있다가 26주년 창립주일 생각에 정리를 하면 글을 쓰잖아요 글 쓰는 것은 정리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본 그걸 썼어요 제가 쓴 겁니다 26년이 지났다 무수한 세월들 나는 그 많은 날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유치원 지하실 교회 2층 상가교회 탄연동에 처음 세운 교회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 때로는 골짜기의 급류처럼 때로는 한강처럼 때로는 호수처럼 그렇게 시간을 흘러 26년이 지났다 교회를 이전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다시 건축하고 그날의 열정도 그날의 감격도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 아이들은 청년이 되고 어른들은 천국 가고 많은 순례자들은 자기 삶의 자리로 떠나갔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이 한강 너머로 지는 붉은 일몰은 눈물 나게 슬펐다 호수공원의 추운 겨울밤도 콧김은 뜨거웠다 교회가 시험 들었다고 머리를 삭발했다 원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가 위태롭다 지금 여기에 서 있다 예배당도 서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서 있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26년이 지났다 꿈같은 날들이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바라본다 이거를 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많이 났어요 그래서 창립주일 앞두고 다음 주 한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여야 되겠다 특별 새벽기도회면 전교인이 다 나오느냐 다 못 나오도 좋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실 분들은 나오시고 가급적이면 나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실시간 집에서 영상으로 새벽념에 함께 하시고 그것도 못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시간 내서 리프레이해서 같이 하고 그래서 한 주간을 기도로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해가지고 급하게 긴급광고를 냈죠 원래는 어떤 거였는데 지금 가정마다 굉장히 어렵고요 나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교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자꾸 단계가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그리고 한 해의 결산도 해야 되고 또 내년도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립주일은 핑계고 기도할 때다 그래서 한 주간 교회 모이든 집에서 하든 일터에서 하든 간에 다음 주 한 주간은 기도로 힘써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매일 성경 우리 큐티를 하는데 그거를 똑같이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설교할 내용들을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은 원래 그 뭐죠 니에미하잖아요 우리가 니에미하 안 하고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요구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를 미리미리 다 해놔가지고 오늘 급하게 했어요 오늘 오후에 급하게 해가지고요 요구했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월요일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화요일날 에베네셋 수요일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수요예배 기도원의 306사 목요일 불신종과 거약은 그만하자 금요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으로 금요일 저녁 기도에 마기도냐 교회의 헌신 그 다음에 창립주일 12월 1일 창립주일에는 두란너 소원에서 날마다 감노라니라 요구할라 하고 그 다음에 창립주일 저녁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거는 사실은 준비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잡아놓는 거죠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늦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이제 좀 마음이 들떴어요 마음이 들뜨고 뭐든지 이렇게 손 놀라고 하면 한없이 놓는데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또 할 게 너무너무 많더라 그래서 오늘 오후에 무슨 얘기하다가 그러면 성탄 예배는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런데 24일 날 성탄 발표회는 하냐 안 하냐 당연히 안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애들 연습을 시켜서 여기다 끌어모을 거냐 그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24일 날 성탄 이브에 우리가 축가 발표를 했잖아요 경건회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회는 한 사람이 모여도 되고 열 명이 모여도 되고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해가지고 또 가정으로 보내면 그거를 안 하면 24일 날 밤에 뭐 하겠어요 가서 TV 보거나 엉뚱한 짓 하고 그러고 다니겠죠 그래서 교회에 확 다 못 모이더라도 집에서라도 성탄 이브에 가족들이 경건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러면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겠다 하라고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그거는 성이니까요 할 수 있는 대로 아무튼 내가 헐라하니까 굉장히 할 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니에미아를 안 하고 헐란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오는 주일부터 기도해야 하고 창립주의를 하고 그리고 시대가 어려우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보면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했잖아요 환란 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환란 날이다 동의하세요? 나면? 지금 환란 날이죠 지금이 좋은 날은 아니잖아요 지금 환란 날이에요 그리고 환란 날에는 뭐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부르라고 하는 얘기는 찾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장 다급한 순간에 누굴 찾습니까? 다급한 순간 되면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고 귀한 분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분 찾잖아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간에 엄마가 됐든 간에 자기가 환란 날을 딱 당했을 때 누구를 찾느냐 찾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게 여기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 기도인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약복 나루에서 기도를 했어요 형혜사가 복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군사 400인을 건드리고 20년 전에 야곱이 장작권을 뺏어가고 축복권을 뺏어가고 장작권을 뺏어가고 사기치고 도망한 거 그것 때문에 히스기아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이 예루살렘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게 생겼어 그래서 환란 날에 하나님께 부르지적 기도를 하게 되죠 지금 우리는 3차 코로나 유행이 몰려오고 있다 해가지고 벌써 하루에 확진자가 5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교회발 광화반발 이거를 못하니까 지금 뭐라고 말을 못해 그런데 500명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100명씩 무더기 무더기로 많이 나오거든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에 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있을 때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환란 날이에요 그럼 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요 더군다나 교회는 뭐냐 하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교회 어려워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 나가야 되거든요 교회를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환란 날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하다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몸으로 겪는 환란은 몸으로 막으면 돼요 총알이 날라오면 총알 맞으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영적으로 사망인 거예요 영적 환란이 정말 우리에게는 위기예요 그런 환란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서 다위에서는 환란 날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 거면 10편, 1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려워했으니 그러니까 사망의 줄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묶였다 불의의 창수 그 쏟아지는 범람한 홍수 있잖아요 그게 꽉 자기가 왔다 5절에 보니까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음부를 말하는 거죠 그게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일어났다 사망이라는 게 와서 나를 울무로 꽉 얽음했다 이게 누가 당했다고요? 다위지 당했어 다위지 다위지 이런 환란을 당했어요 다위지는 환란 중에 여호와께 아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럼 믿음의 사람이 환란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다위지 그렇게 편하게 살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환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환란을 겪고 있다고? 아니에요 다위지 엄청나게 환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험한 환란을 겪었다고 그런데 그때가 뭐냐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시 다위수로 돌아가면 사울왕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다녔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냥꾼의 울무에 걸린 새처럼 그러니까 그 그물에다가 새가 딱 걸리면 꼼짝없이 죽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다위수를 죽이기 위해서 해온 거는 올무 사냥꾼의 울문데 다위수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환란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블레이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가져 그랬더니 아기스의 신화 중에서 다위수를 알아봤어 그래서 다위시 자기별로 아기스 왕의 블레이셋 궁궐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 신분이 탈로나가지고 거기서 뭐 하냐면 즉흥적으로 미치각인 신용을 하죠 미치각인 신용은 어떻게 하냐면 쓰러져서 입에서 거품을 내면서 몸이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굳어지는 것처럼 하는 거 그거 했다고 다위시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그 환란의 경계에서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했는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치각인 신용을 자기가 일부러 하면서 그렇게 구살생으로 살아남 적도 있어요 아들 압솔롬에 반역을 당해서 맨발로 울면서 감남선을 넘어갑니다 얼마나 철형맞고 얼마나 비통합니까 맨발로 머리를 풀고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서 지금 맨발로 감남선을 가는 그런 혼란도 겪었죠 그래서 10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위시 걸어갔던 그 길은 사망의 골짜기야 거기를 통과하는데 이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다위같은 믿음의 사람도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사망의 골짜기를 가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라 간절하게 기도를 해라 이러면 10편 40편 2절에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죠 웅덩이인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웅덩이가 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그 수렁 깊은 곳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 올리셨다 우리의 환란이라는 것은 웅덩이와 수렁인데 기가 막혀 나올 수가 없고 어떻게 지금 해답이 없는 그런 빠지는 그런 환란 거기서도 하나님은 부르짖도 돼 간절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환란을 당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교를 가는데 양식이 없으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또 부르짖었죠 그리고 또 광역교를 계속 가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부르짖었죠 그리고 전쟁이 나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역교를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한 번도 죽지 않을 상황은 없었어 배고파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전쟁 나서 죽든지 길이 험해서 죽든지 병 나서 죽든지 어쨌든 간에 다 죽음의 골짜기를 광역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란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부르짖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 말고 부르짖어라 이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푸념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부르짖으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가는 길이 험하고 라고 할 때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나를 부르라 기도해서 나를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기도를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평생 장애인이에요 고관절이 부러져서 장애인으로 살았다고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걸음으로 산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은 뭐예요? 기도하는 후손인데 기도하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걸어가는데 항상 기도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병이 와도 병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이 오더라도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또 기도함으로 그걸 이겨나가고 하여튼 간에 살아가는 걸 보면 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마다 발걸음이 있거든요 족적이 있습니다 족적이 그런데 발 크기도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이 걷는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TV 보니까 나더라고 살인죄를 저질러서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에다 해서 형을 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자꾸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경찰이나 기소한 쪽에서는 이 진범이 맞다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DNA 검사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걷는 모양이 있죠 CCTV에 그렇게 찍힌 거예요 걷는 모습 얼굴을 안 찍혔는데 CCTV에 쫙 가는데 뒤에서 걷는 발걸음의 모양이 있는데요 그거를 분석을 해서 하니까 사람마다 걸음이 다 달라요 걷는 습관이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정밀하게 그걸 확대시켜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요 그 사람의 각도가 어떻게 되고 몸이 어느 정도 흔들리게 있는데 이게 지문과 같이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그래서 그것도 법적인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땠든 간에 걸어가는 모습 중에 뭐냐면 이 사람의 비밀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알든 모르든 간에 뒤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머리가 아주 비상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노력을 하거나 그런데 보통의 교육은 둘 다죠 그래서 똑같이 놀았어 볼 때는 똑같이 놀았어 그런데 얘는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자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 뭐냐면 똑같이 놀고 밤새워서 공부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뭔가 합니다 뭔가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에요 돈을 벌은 사람은 잘 안 써요 돈을 벌은 사람은 자꾸 들어오게 만들지 돈을 뿌리지 않아 그리고 정지영 회장이나 이건희 이런 분들 보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죠 그래서 이걸 사업을 하면 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핸드폰도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핸드폰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애니콜 화형식이라고 하죠 불량품이 막 나오니까 구미 공장에 모여서 이건희 회장돼요 핸드폰 다 갖다 쌓아놓고는 불 질렀다고 그때 태운 게 5억 원어치인가 그래 그래서는 품질 1등 해야 된다고 세계 1등을 내면 품질 1등 해야 된다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아까운데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불 질러버려 이거는 용납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뼛속에 기업하는 사람은 돈 버는 어떤 DNA가 있어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DNA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교회 그냥 똑같이 오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거야 목사님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 기도 안 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면 말도 없이 기도해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뼛속 깊이 이게 기도가 발걸음에 자기 삶 속에 묻혀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 혼란 나려는 혼란이 어떡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을 지져서 얼마큼 기도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그러니까 평안함도 없고 죽을 일이 쌓였는데 곤고한 일도 많고 근심된 일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떨칠 거냐 이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나를 부르라 엄마 아빠 부르고 여보 당신 부르고 하여튼간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불러야 되잖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발 좀 나를 부르도록 해라 아멘 천국 가는 길이 험하지만은 기도밖에 그 길을 평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달리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경관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냐 경관의 능력이 있는 사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물질로 섬기고 하는 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건 뭐냐면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와서 의당 예배를 드릴게요 나 의무 다 했습니다 뭐 잘한 거죠 내가 이만큼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물질도 섬길 수 있습니다 잘한 거죠 그런데 진심으로 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달라붙는 사람이에요 아빠 어디를 가냐고 나를 도와달라고 아버지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자고 그게 진짜 예배자예요 아멘 그러면 부르면 어떻게 되냐 할 때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죠 보면 나를 부르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기도는 의무다 그런데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진다고 하는 거예요 건진다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은요 좀 소극적인 겁니다 이거 해야 돼 하기 싫은데 그런데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요 굉장히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 뺄라고 해요 그러면 일단간에 탄수화물이나 달달한 거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라고 그럴 때는 힘든 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약속을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내 건강 좋고 이것도 좋아하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공부한 결과는 뭡니까?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약속하고 있는 선물을 생각하면 이거는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하고 싶은 거야 기도가 주는 부담감이 아니라 기도가 주는 약속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눈 떠지는 거예요 병원가 그러면 내가 왜 가야 돼? 그러지만 병원가면 네가 살아가고 그러면 자기가 달려가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기도 응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고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아멘? 기도 안 하면 바보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소비적으로 살면 보람이 없잖아요 문제는 자꾸 쌓이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면 그 사람은 점점 쇠락하고 쇠퇴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응답을 받고 그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하는데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에서 이 기도를 안 해서 못 얻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응답이 없다면 기도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똑바로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했거나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는데 응답하시는데 못할 일이 없는 실패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딱 다물게 했어 나와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묵불에서 나왔어요 새를 녹이는 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그스르지 않고 나왔어요 네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강도 물도 불도 딱 서가지고 우리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데 응답하시는데 그 최종적인 응답은 뭐냐면 사망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지 나흘되는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썩어질 수 있어요 집에서 성가신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하루에 세 끼 밥을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 밥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 건 좀 힘들죠 힘들다기보다는 좀 하기 싫지 그다음에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쓰레기 뒷정리해서 갖다 버리는 거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 싫죠? 분리수건 할 만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갈 테니까 그런데 음식 쓰레기도 이만큼밖에 없는데 양파 꺼지는 벗겼는데 무슨 냄새가 나는가 그런데 기어이 갖다 버리려는 거야 그러면 들고 나가죠 어떻게 하기 싫지 썩어서 그러게 썩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요 나중에 병이 심해지면 썩어버려 먹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워지면 나중에 썩어버려 완전 파산이에요 파산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휘말리는데요 나중에는 죄도 없는데 뒤집어쓰고 평생 감옥으로 갈 수 있어요 썩어버리면 그러니까 아주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사망에서 토해가지고 생명으로도 뻘떡 나올 수 있다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왔죠 사망이 토한 거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냥 일어나왔잖아 그 뭐요? 사망이 토해가지고 생명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라고 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의 모든 믿음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질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못 건질 일은 없다 나와면 사망도 사망도 뱉어낸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아무리 일이 잘못되고 어려워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응답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되고도 남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신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아멘 네 잔이 넘친 아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풀밭하고 쉴만한 물가는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죠 이건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양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푹신한 침대와 함께 따뜻한 방이 필요하지 풀밭이 자라고 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양들에게 있어서는 낙원이에요 풀밭과 쉴만한 물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여기 상 차렸던 얘기는 밥상이에요 밥상인데 그야말로 잔치상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확 차려놓는 거 그 잔치집에 주인공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양들이 배고파서 마실 물이 없어서 기진맥질하면 쓰러져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잘 데리고 가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서 잘 먹였어 배부르지 그다음에 우리가 끼니가 없어서 허기지고 배고픈데 잔치집에 초대해서 상을 차려서 주인공으로 갖다 앉혀놓고는 더군다나 손님을 환영할 때는 기름을 머리에 붓거든요 이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네 잔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이 주면 이만큼 가득하면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물물교환하면 공평한 교환이에요 대개의 경우는 손해보는 경우가 많죠 내가 이만큼 종자실을 넣었는데 소출이 얼마 안 돼서 손해를 보고 내가 사업한다고 가게 문을 열었는데 이게 영업이 잘 안 돼서 손해를 보고 열 개 시작하면 한두 개 살아남지 잘 안 되잖아요 다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이자를 딱 넣었는데 이자만큼 나오고 이건 1대1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를 놓으면 열도 되고 백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백배의 열매를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혼란이 많다는 얘기는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기도한 거 원금도 못 찾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200%도 나오고 이게 1000%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엄청나게 그냥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고 진짜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되면 못 끊잖아요 TV 보는 사람은 절대로 못 끊어요 채널 계속 돌립니다 옛날에는 동해물관 하면 끝났잖아요 요즘에는 종편이 밤새도록 하죠 그래서 TV 안 끄죠 밤새도록 봐서 옛날에는 그냥 동해물관 하면 다 자라에서 꺼졌는데 밤새도록 하니 중독이에요 술 중독되는 사람은 그냥 술에 빠져서 계속해서 더 알코올을 더 먹는 거예요 향나게 빠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중독이 있거든요 운동 중독 이런 건 좀 좋은 거지 그런데 진짜 좋은 건 뭐냐면 기도 중독이에요 아멘? 기도를 해서 하나로 하면 열 개가 나오고 열 개가 나오면 백 개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시는데 부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정말 기도 가운데서 배가 부르고 그 가운데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란 얘기 중에는 사실은 교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난 날 26년이 됐다 해요 저 기억 잘 안 나요 사실 다 이제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려웠을 때가 있는데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 주셨는가 이런 생각들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저기 유치원 지하실의 예배당 35평이죠 거기에 모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처분하고 상가로 갔죠 상가 그래서 아까 그 영상 중에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유치원 그림이에요 그 유치원 지하실의 예배당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여기 지금 야외 주차장 부셔진데 거기 짠대반이죠 거기에 섰던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기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유치원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 유치원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팔기 어려워요 유치원 같은 게 잘 안 팔리고요 그때가 IMF 때가 됐나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매매하자 안 되는데 기도해지기도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돼가지고 여기가 건축을 못하니까 여기 산 땅이 주택사업지구가 된 거예요 주택사업지구가 돼가지고 사격장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광신흥이 여기 2006년도인가 건축을 인허받아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99년에 우리 미태교회를 지었는데요 그 사이에 유치원을 매각하고 상가로 좀 갔다가 여기로 왔다고 그래서 상가에서 좀 임시를 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여기다가 허가를 내달라니까 건축허가를 내달라니까 건축허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사업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 그래서 지금 인광진흥하고 그다음에 대우 여기하고 프로지어하고 다 합쳐가지고 여기가 주택을 아파트를 짓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시에서 지구지정 목적은 정해놨는데 군부대에서 협조를 안 하니까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표류했잖아요 계속해서 시에 가서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조건부로 그러면 교회 먼저 지어라 해서 조그맣게 지었어 300평을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가지고 여기로 와서 발을 딛기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본 예배당을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교회를 지을 때 그때 IMF였어요 확실하게 IMF라 가지고 건축하던 데도 다 서서 파산하고 이러는 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건축비가 굉장히 싸게 임시로 잘 지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전에 오는 과정이 여기다 건축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쪽에 이게 다 부셔지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다 부셔지면서 여기 건축하러 해서 2006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08년도에 완공이 돼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말도 못하지 교회 힘은 없는데 건축을 시작해놓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 지하실에 있다가 또 상가로 갔다가 또 밑에 교회로 갔다가 또 여기로 올라왔다니까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다닐 때마다 나무를 옮겨 심어도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 앞에 주목이 하나 있는데 그건 살아남은 나무입니다 이 주목이 살아서 천 년이고 죽어서 천 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목 이거 옮기면 거의 죽어요 거기 살아남아서 이거 하나 몇 그루 중에서 살아남은 게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런 미물인 나무도 자리를 옮겨놓으면 병을 앓더라고 그러니까 생 교회를 부득불 지하실에 있다가 상가로 갔다가 탄연동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 성교전터 이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변화가 많았고 또 도시라고 하는 것이 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거의 아파트 임대가 2년이잖아요 2년이기 때문에 거의 2년 단위로 한 50% 60%씩 바뀌어버려요 사람들이 그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태계적인 문제 또 교회를 건축하고 이전하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달가운 건 아니죠 달가운 건 아니죠 무슨 내가 그게 있다고 뜻이 있어가지고 그런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와서 여기다 심어놔도 잘 크고 여기다 심어놔도 잘 크고 그런 사람이 잘 없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때를 많이 지냈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있어요 남아있는데 조금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죽기도 하고 자기 갈 길 가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살러 왔다가 2년 돼서 개학기간 끝나니까 가기도 하고 팔고 가기도 하고 또 강남이 줘서 가기도 하고 등등해서 이렇게 이전이 많으면서 교회에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딱 기억하실 건 있어야 돼 지나가다가 스님이 교회에 돌 던진 적은 없어 지나가다가 스님이 교회에 들어온 적도 없지만 밥 먹으러 왔었죠 여기 만나고 식당할 때는 스님도 와서 밥을 드셨어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건 없어 뭘 알아야지 하지 그리고 워낙에 자비심이 많아가지고요 남은 험담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우리 교회에 나왔던 교인들 중에 험담하고 돌던 사람 있었어 동네에 다른 교회에 나가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뒤따마 하는 사람들 있었어 다 지나간 얘기예요 혼란 날이 심했던 말이죠 그래서 앞에 저 쓴 글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한강 너머로 지는 붉은 일몰은 눈물 나게 슬펐다 그냥 이건 내 마음대로 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쓴 건데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서 일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몰 멋있다고 성모도 일몰이 멋있다고 그런데 그에 묻지 않는 게 이 한강 너머로 넘어가는 일몰도 일산에서 괜찮습니다 고봉산 가서요 이렇게 한강 너머로 넘어가는 거 보면 굉장히 경기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싫어요 사연이 그렇기 때문에 지하실 갔다 상가 갔다 여가 갔다 시험 당해가지고 팍 이러는데 저 혜진은 한강 너머 일몰을 보면 좀 안 좋지 장마산에 가서도 잘 보이고 고봉산 가서도 보이는데 안 좋아 그래서 저보고 일몰 좋다는 사람은 눈치도 없는 사람이야 저 앞에 와서 일몰 얘기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호수공원의 추운 겨울밤도 콕 낀 건 뜨거웠다 이거는 교회 어려우니까 화병이 나가지고 화병이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불안한 거지 불안한 거지 잠도 안 오는데 할 게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호수공원 가면 얼음이 꽝꽝 흘리잖아요 겨울에 그러면 온도가 몇 도 차이 납니다 호수가 얼어붙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더 추워요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열이 올라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콧김은 뜨거웠다 해설을 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에 밤에 가면 멋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눈치 없는 분이에요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가 시험 들었다고 머리를 삭발했다 이거 누가 했느냐 제가 한 거예요 교회 처음에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했을 때 뭐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정도인데 30대 때 제가 얼마나 팔팔했겠어요 그냥 이발소 가서 머리 밀어 그랬대니까 그랬더니 이발한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더라고 진짜라고 어떻게 하냐 분인머리를 하라고 진짜예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두 번이나 하니까 그냥 콧 물대 그러고 교회에 나타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목사님 그게 뭐냐고 그렇게 험악해가지고 오면 말이에요 교회 분위기가 다 싸늘하다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막 들었다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싸늘했던 거 추웠던 거 혹은 제가 실수했던 거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도응답해가지고 들어주신 게 백배 많은 것 같아요 아멘? 기도한다고 했지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물을 많이 주신 것 같아 기도하면 얼마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 그러지 유치원 지하실도 완전히 빛내서 들어간 겁니다 뭔 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억 못하는데 우리 집사람 다 기억해 참 나빠요 저러니까 머리가 아프지 대출받은 게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걸 다 알고 있다고 제발 좀 잊어버리는데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안 지워지는데 어떻게 하냐 해 맞아야지 지워질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서 있다 교회가 서 있다 성도들이 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죽지 않고 산 게 은혜입니다 활란 날이 심했는데 기도는 하긴 했지 그래서 교회 어려울 때 우리 고령산 기도원이라고 저기 서울에 우리 노예 기도원이 있었어요 교회 기도원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 꽤 자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불렀던 찬성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거 많이 불렀다 너무나 교회가 주저앉아가지고요 그 지하실에서 빠져나올라 하다가 시험 두고 막 이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그래서 그때 기도원 많이 다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서 있다라는 말은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 교회 지하실에서 그냥 엎어져가지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그러고 정말 지나가는 스님은 정말 해코지 안 하더라고 그런데 알만한 사람이 이렇게 해코지 하더만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데 엎어져야 되는데 의미는 일곱 번 남아져도 여덟 번째 뭐 한다고요? 일어나더라 아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죽으라고 치는 돌이에요 사형 집행한 돌이야 그런데 죽은 줄 알고 던졌더니 바울이 뻘떡 일어났잖아요 서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안 죽은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 시달린 거 생각하면요 살아있는 게 용한 거 같아 살아있는 게 용한 거 같아 그렇게 안 보여요? 오늘 이거 오후에 영상을 해가지고 광고성이잖아요 광고성이니까 오늘은 금요일이고 내일은 토요일이고 이게 아니고 지금 창립지율도 다가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립지율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활란 날이니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연말에 결산되어야 되고 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또 코로나 3차 대용해가지고 교회 문 닫으라고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성으로 해서 이거를 썼고 보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 가지고 오늘 카톡으로 해서 보냈는데 다 받아보셨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내용보다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많다 그랬더니 아무런 답이 없더라고 답할 이유도 없고요 답장이 왔어 교회에서 보낸 거 말고 제가 이제 우리 집 식구들한테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답장을 했느냐 저희 집사람이 답장을 했어 그 영상 보고 눈물 났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문제라고 왜 우리 둘이만 눈물 나냐고 감동받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끼리 감동받으면 뭐 하냐고 그랬더니 감동받았다고 왜?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 아는 사람은 저희 집사람이나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를 거예요 호수공원에 밤이 추웠는데 왜 콧김이 뜯고 흩는지 왜 저녁에 노을 지는 한강 너머에 석양 일몰이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사진 막 찍습니다 지금도 후공마을 육교에 가면요 그 일몰하는데 해가 뻘거면 거기서 막 사진을 찍어 기념사진을 나는 쳐다도 안 봐 왜 해지는 건 너무 진가로 안 좋아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모이든 안 모이든 간에 영상 해가지고 또 이제 성도들이 많이 볼 텐데 교회가 어떻게 지내왔는가 그거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자랑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은혜 주시면 우리가 풍성한 삶의 마지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미화가지만은 결말은 심이 창대하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면요 심이 창대한데 마지막에서는 아무것도 못 건지는 거예요 영혼이 어딜 갈지 몰라 치매가 겁나는 게 아니라요 그 마지막에 영혼이 어딜 갈지 몰라 불안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영혼들이 된다면 우리의 결말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신다 활란 날을 정말로 활란이 없는 날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우리 국가를 보고 나라를 보더라도 지금 세상은 무신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 이겨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써와야 되겠죠 대놓고 하나님 없다 아니에요 조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있다 하잖아요 권리학과 단실 싸움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는 사회주의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겠는데 이 법과 제도를 가지고 성분 안 좋은 사람 다 쳐내겠다고 해요 뭐든지 개혁인 거예요 뭐든지 적폐인 거예요 적폐 잘라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개혁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념이거든요 이념 그것은 이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에 임하는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념의 나라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적대적으로 해가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겨야 돼 아멘? 그리고 지금 반기독교와 기독교의 전선이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니? 그럼 뭔가 좀 이렇게 모자라고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요 코로나가 똑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일어나면 그 바락을 가요 그런데 나이트나 에어로비 가는 데서 이런 데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 안 해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기독교에 대한 안티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활란 날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야단이 났는데 이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영적인 면이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는 그런 싸움이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바로잡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구하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요 15절 말씀 보면 이릅니다 네가 나를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하면요? 활란 날에 하나님을 불러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은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니까 몰라요 교회 안 나올래요 기도 안 할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거 자체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너 사람이 모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모이고 하나님을 찾고 가서 대문은 연락이 합니다 몇 천명, 백만명이 모여서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무리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건데 그런 백성이 별로 없어 과부가 원한이 있는데 그 원한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말라요 하나님 배고파요 뭐 때문에 해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데 나를 찾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구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싶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진심으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영광받으시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옆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자체로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겸손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 겸손하겠습니다 더 낮아지고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세상에 대해서는 싹싹 빌더만 뭘 그렇게 해먹는 게 맞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그랬지 그러니까 현수막 내가 싹싹 빌더만 총회장이 나와서 세상과 소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 봐주세요 어플은 안 그럴까요? 싹싹 빌더만 왜 그래요? 그 정상 가지고 교회가 모여서 전국 교회가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면 선포해봐라 우리가 3단계로 갑니다 지금 유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3차 유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러면 기도의 3차 유행 기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부족한 건 기도 부족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못한 게 뭘까요? 니들이 그렇게 어려운데 왜 나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안 찼니? 내가 영광을 좀 받으시고 싶은데 어떻게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도 코로나 무서워서 벌벌 미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아니야 그게 그러면 기도하는 데 모여서 마스크 풀르고 밥 먹고 침트리는 게 기도입니까? 누가 그렇게 무식하게 기도해요? 그렇게는 안 하지 마스크 쓰고 하고 혼자 하고 그렇게 하지 그건 방법이 문제잖아요 중요한 건 기도잖아요 불을 지지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는데 좀 하나님 배고파 그런데 교회가 모여서 그럼 우리 교회에 예배 안 드릴게요 그럼 우리 기도 안 할게요 그러면 세상 사람 들어가서 교회 좀 믿게 봤으면 교회 좀 잘 봐주세요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잘못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못 돌리는 게 우리의 부족함이지 그것부터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아멘 내가 좀 영광을 받으시고 싶은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좀 영광을 얻고 싶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제가 오전에 점심 먹고 바로 커피를 샀어요 오늘은 혼자 먹었어요 그런데 커피를 사러 가도 그렇더라고 매일 가면 눈치 보이나 내가 내 돈을 내지만 매일 가는 게 좀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커피 사와라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디 가서 노출이 많고 그다음에 세상적으로 하는 게 많고 이럴 때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에 중독된 사람 얘기 전에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은요 어쨌든 간에 커피사로 쫄쫄 가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요새 세상 복잡합니다 커피는 말이에요 배달 전문으로 하는 커피가 있는가 봐 거기는 매장에 가면 커피 안 판대 그리고 테이크아웃도 안 한대 거기는 배달만 전문으로 한대요 15,000원 이상 주문하게 되면 배달비 3,000원 그러니까 최소한 18,000원을 결제해야지 커피를 배달해 주는 집이 있는데 그런 것도 먹는가 봐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봐라 너 커피 좋아하지 그러니까 날마다 커피집 가거나 일주일에 몇 번은 가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집 갑니다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보러 가고요 집에서 유료해가지고 영화 많이 볼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활란 날에 나를 구하라 나를 부르라 내가 영광 받는다 하나님께서 목만 하시잖아요 지금 활란 날이 아니면 언제가 활란 날입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히나 한국교회가 문 열어라 닫으라 이게 지금 끌려다니게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예요 코로나가 없어져야 되지만 코로나가 없어진다 하더라도요 이게 이미 주도권이 목줄이 세상으로 넘어간 것 같아 그래서 언론이 뭐라고 하면 벌벌 내는 거예요 정부에서 뭐라고 하면 교회부터 하는 거예요 틀렸다 이거죠 우리가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정부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부들부들 떨어요 이거 2단계 2.5단계 3단계 가면 경제가 폭망하는 거 아닌가 겁나서지 못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코로나도 없어지게 해 주시고 경제도 살게 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될까? 아멘? 어떻게 교회가 너네 기도 좀 하지마 예배 좀 모이지마 알았어요 가서 앉아있다가 무슨 강아지 불러냅니까? 야 너 저리가 있어 그러면 계집애 들어가 있다가 나 그러면 주인이 나와 그래서 제롱 떨어 그러면 나 제롱 떨고 교회가 그런데요? 교회가 주체성이 있어야 되겠지 우리가 구회에서 은혜 받으면 코로나 백신이 빨리 나오고 치료제 빨리 나오고 코로나가 그냥 없어지면 되잖아 아멘? 정부에서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지금 백신 경쟁하는데 1등 누가 하느냐 그게 야단이거든요 치료제 1등 누가 하느냐 그게 야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해 가지고 코로나가 빨리 벗어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게 바라는 각 나라가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거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앞장서면 안 돼요? 교회는 나가니까 깍두기입니까? 너희 나가 그러면 나가고 세상 우리가 잔치상 벌려놨으니까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려 문 열어줘고 뭐예요? 이게? 그건 우리의 탓이에요 우리의 탓 세상이 그렇게 해서 그걸 원망하기 전에 우리 탓이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정말 다윗이 곤레아에서 이긴 것처럼 만군의 여와 이름으로 물멧돌을 가지고 나갔는데 곤레씨 쓰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란을 당하는 가정 환란을 당하는 교회 환란을 당하는 나라 전 세계가 지금 환란을 겪고 있어요 환란을 당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원할 수 딱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불러라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 내 영광을 한번 세상에 선포할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정해서 기도해서 은혜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환란 날에 불을 지져서 응답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